권선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추대 바라지 않는다 수의 불기입니다 간단하죠? 추대 바라지 않는다 수의 불기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자식 득볼 생각 마라 그리고 짐도 되지 마라입니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 키워 놓으면 말년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배신감만 듭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 새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하더니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자식 득볼 생각하지 말라고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편집거리입니다 편집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에 맞는 경전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부처님이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떤 대부호였던 넓은 바라문이 초라한 옷을 입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네 명의 결혼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기 아내들과 짜고 이 넓은 바라문과 그의 부인을 내쫓았습니다 이 넓은 바라문의 부부는 네 명의 자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식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은 넓은 바라문은 답답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챙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위해 시를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식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임의 자리에서 이 시를 읊으십시오 하고 당부하였습니다 그 시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식들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자식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바랐네 하지만 그들은 장가를 가더니 아내들과 공모하여 나를 개, 돼지를 몰아내듯 몰아내었네 경우 없고 못된 그들이 한때는 우리를 부모님 부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지 아들 며느리의 형상을 한 야차들이 결국은 우리 두 늙은이를 내버렸네 늙어서 설모없는 말이 마구깐에서 쫓겨나듯이 어리석은 자식들의 늙은 애비 애미는 남의 집을 다니며 먹을 것을 구글하네 불효 막심한 자식보다 나에게는 지팡이가 더 나으니 사나운 소도 사나운 개도 막아주네 어둠 속에서는 앞에 있고 깊은 곳에서는 바닥을 알려주네 비틀거리더라도 지팡이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네 시청자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서글프지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의의할 데 없이 초라해진 바라문 부부는 늙어서 설모가 없어진 말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늙은 바라문 부부를 가엾이 여기시어 자식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켜보아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의 잘못을 리우칠 수 있는 시를 지어준 것입니다 바라문 부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들과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식들은 다행히도 부끄러움을 알고 부모를 모셔가서 정성껏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자식들이 각각 한 벌씩의 옷을 장만하여 잘 입혀드렸습니다 이후 늙은 바라문 부부는 부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한 벌의 옷을 갖고 부처님을 찾아가 뵙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신도로서 귀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시한수의 늙은 바라문 부부의 아픔과 한을 담았고 자식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아 깊이 리우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부끄러움을 알라고 가르쳤는데 부끄러움이라도 아는 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가르침은 이처럼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에게 부림받은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책과 원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원한의 제공자들이 저지른 잘못된 방식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상류단이 까야 대부호의 경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자식 덕볼 생각 마라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긴장되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위에서 나온 얘기는 해피엔딩입니다마는 대부분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남의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특히 서두에 소개한 한신도님의 자식들도 그렇겠죠 이제는 부모된 사람들이 일찍부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것이 마치 노후연금을 부어두는 것과 같다는 생각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자녀를 양육함에 크게 집착하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큰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원칙적인 선에서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연법을 소중하게 다루는 불교를 믿도록 일찍부터 안내해야 합니다 머리 굵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때를 놓쳤다면 기대는 아예 접으시고 본인 스스로 살아갈 방책을 세우십시오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식들과 생활본문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본인들도 다 그리하였듯이 자식들은 짝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저만치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접요의 얘기처럼 바라문의 자식들이 후일에 크게 반성하고 효도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저 조선시대쯤으로 대비해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모님들은 알아서 노후 대비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재산관리를 잘 하셔서 자식 득볼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참 짐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자식들의 푸념을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아주 산뜻하고 자유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자식 득볼 생각 말고 자식의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이 시점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본문은 말 그대로 생활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에 구독 권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공득이 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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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